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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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pa 이거집에 대한 상자 그래서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에게도YUTA가 워낙한 영상이 많아 내 말이고 내 말이지 내가 저는 그 애가 불러В러 너희로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Max 추워 나는 이런 놈들 이런 놈들 반면, 걱정 안으로, 이것은 정말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것은 더 깨끗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지켜보니까 alyme 그것이 어떻게 더 깨끗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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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포츠 프리미엄 그래서... 제 메이크업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제 프리미엄 제 프리미엄 제 피부에 제 피부에 하지만 많은 파일. 네 앙 앙 앙 아 앙 앙 앙 앙 앙 바다 저흘는 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수상회사 한 애가 더 나왔던 하루에 오래 걸린다. 아 제가 문을 응애가 계속 한겨와서 그치지 않아도 그치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들이들이 너무 안전하 하니까 어떻게 되었나? OOD. 문의에게는 거Это 꿈이 안전하니 시즌이 저렸리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 있을까 아 뭐 아까 I just cannot sleep kahit pa hindi na ako nagsa cellphone or whatever Sabi ko, konti lang eh 오, konti yan 간퇴가 kalala yung kailangan ng skin ako Ito na yung konti sa akin 아무튼 여러분, 알아요? 제가 책을 가지고 이제 빨리 찍고 제가 책을 가지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가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사이트에서 방금 Podcast, 여러분이 전부 데뷔 뱀 그의 데이터는 제 스타일과의 영상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방송을 보고 왔을 때까지. 나는 그의 일을 하고 있죠. 나는 그의 시간을 그리지 못한 것 같애. 그리지 못한 것 같애. 저는 아이들이 학생과의 기업을 하고 있고, 많은 그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그의 시간을 맞게 잘 못한 것 같애. 나는 안에서 곧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에서 청소하는 것 같애. 나는 그의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애. 나는 그것을 보았나야 합니다. 나는 이 기업을 다가가. 나는 이것을 좋아했다. 너무 멋있어 이 메이크업 메이크업만 조금 아타퀵과 오늘의 영상이 없어졌는지 알아봅니다 넷 바로 이래요 여기가 그냥 도착해서 여행을 가득하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소통하고요 Let's go about music 아 웃음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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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 여러분 3.46분 몇몇 몇몇 4.30분 4.30분 뭐 무심 쪼 이 얘기는요? 지금 너무 늦은데요. 이제 끝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요. 하지만,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요. 안녕 안녕 I'm going to go to Quintas because it's hard for me because I'm not going to leave like this but next month and I'm going to have to see see I'm going to go and see and see I'm going to go and s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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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in my next vlog. Bye.